두번째에 그냥 들어갈게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두번째 주제. 두번째 주제는 검찰 진보 인사 대상 전방위 압수수색. 이재명까지 엮어서 제2의 통진당을 노린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어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는 오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경남과 전북과 제주에서 남북경협활동이라든지 통일운동을 해왔던 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듯이 압수수색이 어디서 진행이 됐습니까? 가정집이야. 자택. 삐까뻔쩍한 집도 아니고 그냥 우리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소 작은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조그맣고 허름한 약간 허름한 집에 이런 집에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갔어요. 너무 풍경이 안 어울리죠? 자,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7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요. 장소로 하자면 20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곳이라는 얘기도 있고 30곳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하여튼 전국 30여 곳. 하여튼 7명, 3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 동시에 대대적으로. 관련해가지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제가 확인한 건 그렇습니다. 제주와 경남에서 6명, 전북에서 7명. 이 정도 되고요. 이 사람들의 사무실과 자택, 주로 찾아가는 곳까지 포함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때문에 총 30곳, 최대한 30곳 정도가 압수수색이 된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 남북 교류라든지 통일운동을 했던 곳, 그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북한 공작원과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제가 시간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나고 난 직후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태평화협의회 안부수 회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루어지고 난 그 전후, 그 전후였던 것으로 보여요. 이거야. 안부수 회장에 대한 체포 직후. 안부수 씨는 정식 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라 체포영장으로 체포가 됐죠. 그러면서 아태협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남북 경역사업을 대북 송금이라고 둔갑을 시켜서 압수수색과 체포를 했다는 겁니다. 대북 송금? 그럼 북한 쪽 계좌로 돈이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계좌가 북한 계좌라는 게 확인됐겠네? 아니요. 북한 계좌라는 게 확인 안 됐어요. 솔직히 계좌 확인도 안, 확인을 못하지. 그게 북한 계좌인지 아닌지 누구만 확인할 수 있다? 미국하고 중국만 할 수 있어요. 사실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 북동원 그 정도 정보력이 아직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자, 따라서 미국이 이것이 북한 계좌입니다라고 알려주기 전에는 우리는 잘 몰라. 혹은 중국이 이것이 북한 계좌 맞아요라고 확인해 줄 때까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북한 측한테 돈을 보냈다니? 이게 뭔 소리야? 지금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 아태협의, 아시아태평양평화협의회가 경기도와 함께 그리고 쌍방울 아태협하고 경기도하고 쌍방울이 같이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때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북한 사람, 북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반입을 해가지고 전시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 황해도의 스마트팜을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게 전부 다 뭐 불법이다. 그게 다 뭐다? 그게 다 간첩질이다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에 들어간 돈은 전부 다 뭐 대북선거, 북한에 돈 퍼준 거다. 돈을 몰래 찔러준 거다. 북한으로 돈을 빼돌린 거다. 이런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큰, 그렇게 막중한 혐의를 수사를 하면서 증거는 있어요? 증거 없지. 북한 계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 지금보다 아니 북한에 돈이 간 거는 확 맞지?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대북선거 맞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즉, 증거는 없는데 진술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증거는 없이 진술. 자, 상황이 어째 옛날 흔히 많이 보던 때죠. 전두환 때 많이 보던 그런 뒷거리 아닌가요? 그렇죠? 전두환 때 많이 보던 겁니다. 이게 저희들 같은 세대는 과거에 전두환 정권이, 노태우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터졌던 이른바 공안사건, 이적단체 사건. 그런 사건이 계속 머리에 떠오릅니다. 군사독재 시절에 많이 써먹던 수법이에요. 이런 공안사건이 언제 사라졌다? 김대중 정권 때 사라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부활하려는 거야. 자,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은 사실 통진당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통진당 문제 많았어요. NL, 통진당 거기에 NL 맞고 주사파라고 불리는 그 사람도 맞기는 맞아요. 근데 걔네들이 진짜 무장 푸데타를 준비를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행동이나 준비를 했다?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치 푸데타를 그 해와전하고 폭발시키고 평택에 있는 가스 폭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조작을 한 거죠. 말 그대로 조작 맞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 통진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엮으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지금 벌써 보세요. 압수수색한데 날짜가 겹쳐요. 아태협.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잡아 가두고 난 다음에 아시아태평양평화협의회 여기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할 무렵에 전국적으로 진보인사들 싹 압수수색하고 통일운동자자들 딱 압수수색했어. 시간대가 겹치며 같은, 같이 진행되는 거야. 이거 사실은. 따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실은 한 군데에서 딱 진짜 지들만 받았더라도 이럴 때면 또 컨트롤타워가 있어. 컨트롤타워가 야, 들어가. 일제히 들어가. 라고 했을 때 진행되는 이런 양상인 거예요. 아니면, 자, 너 들어갔어? 일본 나갔어? 그럼, 어, 야, 니들 민주당 갔어? 좋았어. 갔다 왔어? 자, 그러면 제주도가, 그 다음에 전주가고, 경남가고, 자, 그 다음에 이화영이 잡아와. 이렇게 딱딱딱 순서를 착착 진행되는 모습. 맞죠? 이거는 얘네들이 뭔가 작전을 세게 짜고 하나의 판떼기를 놓고 하나의 계획서를 놓고 싹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다? 이재명과 경기동부를 엮어라. 이 경기동부가 옛날에 통진당 사건 거기잖아요. 이재명하고 경기남부, 즉 통진당을 다시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운동단체라든지 남북경협단체, 이런 데를 압수수색한 거고 거기에 통일운동단체나 남북경협단체를 이재명하고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뭐가 중간에 낀다? 아시아태평양평화협의회가 끼고 그 사이에 또 이화영 부지사가 낀 거예요.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지, 그렇게. 지금 그래서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을 엮으려고 한다. 누가? 검찰이. 이미 2013년에도 이런 시도를 했었어요. 그때는 실패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매개고리가 나온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였잖아. 그래서 남북경협사업을 많이 했고 그 경협사업에 괜히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데가 아시아태평양평화협의회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돈을 좀 많이 댄 게 쌍방울이었고 자, 그렇게 엮은 다음에 뭐 일반 그 진보단체, 통일운동단체, 남북교류협력단체까지 이렇게 하부조직으로 싹 엮는 거예요. 그림이 딱 나오지. 전국에, 전국 6개 지역에 지부를 둔 이적단체가 있었고 그 이적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빙자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고 거기에 이재명이 끼어 있다. 민주당 거질래?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생각인 거지. 이거를 2013년에도 요구를 한번 하려다가 그때는 못했고 이번에 진짜로 작정하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예요. 왜? 대장동만 갖고는 힘들거든. 지금 대장동 가지고요.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금 유동규 진술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진술이 있는데 유동규 진술 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김용정진상까지는 어떻게 가볼지를 모르겠는데 당장 김용정진상도 유죄를 이끌어낼 물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까지 끌고 간다? 아, 장담 못하는 거지. 게다가 분명히 대선 때는 꽤 쏠쏠하게 써먹었는데 지금은 여론전도 생각보다 부진해. 잘못하면 검찰이 밀리게 생겼어. 대장동 이걸로 이재명을 한번 죽여보려고 했는데 이재명을 죽이기는 그냥 자기들이 역풍을 맞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니야. 우리 역풍 맞으면 안 되니까 야, 딴 거 다 끌고 와봐 봐. 저기 그 법화도 갖고 오고 쌍방울도 갖고 오고 그리고 공안사건도 갖고 와봐. 이 중에 뭐 하나 걸리겠지. 뭐 하나 걸려라. 이거지. 마치 조국 전 장관 잡듯이. 맨 처음에 조국 전 장관 뭘로 잡으려고 그랬어요? 사모펀드로 잡으려고 그랬잖아. 그걸로 주가 조작 잡으려고 그랬잖아. 근데 사모펀드도 주가 조작도 못 잡고 나니까 결국 뭘로 간 거다? 표장장으로 간 거 아니에요, 결국에. 뭐 사모펀드 해가지고 뭐 조국이 뭐 대선 자금 보금 하려고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몰고 갔잖아요.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역풍 맞겠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된다? 야, 뭐 쓸만한 거 조국 죽일 수 있는 건덕지 다 갖고 와봐. 그래서 나온 게 사실은 그래서 나온 게 표장장이에요. 처음 의도했던 사모펀드 주가 조작 이게 안 되니까 급하게 다급하게 별건으로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조국을 죽여보려고 만들었던 거. 그러니까 그때도 보니까 뭐 하나만 걸려나가고 이것저것 투척했는데 그 중 하나가 표장장이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동 던졌다가 법카 던졌다가 쌍방울 던졌다가 변호사위 던졌다가 성남FC 던졌다가 막 던지고 있잖아. 그 중 뭐 하나 걸리라는 거지. 그래서 그 중 대표적인 게 이번에 공안 탄압 역시도 그 중 일환인 겁니다. 검찰이 미친 거죠. 검찰은 지금 이 사건을 제2의 통진당 사건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남북 경협을 대북 송금 게이트로 즉 북한에 돈을 보내준 반역 행위로 몰고 가려는 거지. 이재명을 반역자로 몰고 가겠다는 거지. 처음에는 이재명을 부패한 정치인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도 약간 내성이 생겨가지고 웬만에 뭐 이재명 수사한 날에도 하여간 또 하나보다 뭐 이렇게 되거든. 아유 뭐 작년부터 뭐 하더니 잡아 가두지는 못하고 뭔데?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렇게 뭘로 간다? 여기로 넘어간 거지. 자 검찰의 지금 음모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근데 이 와중에 신당 만든다는 사람들이 있더라? 쎄 뭐 당이야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세요. 근데 촛불 시민을 그쪽으로 끌고 올 생각은 하지 마세요. 촛불 시민은 촛불 시민일 뿐입니다. 니들 정치 하려고 니들 신당 만드는데 촛불을 악용하지는 마세요. 아씨 또 열받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니들 신당 만드신 아멘